박수홍이 3년이라는 긴 싸움 끝에 친형 부부의 1심 선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총액 또한 62억 원이 아닌 20억 원이라고 봤는데요. 검찰은 박수홍, 친형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천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천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천만 원, 고수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 원 등 총 62억 원 상당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횡령으로 인정한 액수는 약 20억 원에 그쳤습니다. 박 씨의 경우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의 허위 직원을 근무하는 것처럼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점 등을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박 씨가 상가를 구입하고 회사 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혐의에 대해서는 상가 소유권을 회사 명의로 이전했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연예기획사 메디아 부매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회사 자금을 개인 중도금 채무 납부, 개인 부동산 등기 납부 등에 사용한 점은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박 씨가 동생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16억 상당의 개인 자금을 사적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박 씨가 박수홍의 연예활동과 가족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경제활동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위치에 있어 재량권이 부여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횡령 금액 약 20억 원 중 피고인 개인의 사적 사적 용도에 사용된 것이 명백한 변호사 선임비 3,700만 원, 아파트 관리비 5,800만 원 등 1억 원 남짓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대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독하거나 피고인의 척, 자녀들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됐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 회사들에 대해 법리적으로 횡령이 성립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과 박수홍 씨의 신인관계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액은 횡령 금액 약 20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사적 용도에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여전히 탈세를 절세로 정당화했다. 경영자로서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우려된다고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박수홍과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으나 이를 주먹구구식으로 반만하게 사용해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과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물론 나머지 가족이 대중의 지탄을 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박수홍은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박수홍은 탄원서에서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여 찢기듯 가슴이 아프고 하니 맺히고 피 눈물이 난다. 부디 저의 지난 청춘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피고인의 악행의 고리를 끊어내 주시길 바란다라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가벼운 선고가 내려진 것인데요. 1심 결과가 나온 후 박수홍 측은 바로 항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 측은 먼저 박수홍 씨는 자신의 개인사로 많은 분들께 우려와 걱정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운을 떼며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인 박 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아울러인은 그동안 박수홍 씨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3년간 법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박수홍 씨의 아픔을 모두 씻을 수는 없지만 피고가 죄값을 치르고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강력한 항소 의지를 밝혔는데요. 박수홍 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민사 재판의 경우 돈의 행방을 입증할 책임이 큰형 박 씨에게 있어 재판 양상이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원 변호사는 1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 소송의 경우 돈이 증발한 경위와 증발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검찰에서 입증해야 하고 정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가 나는 경우도 빈번하다. 하지만 민사 재판의 경우 형사 재판과 달리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수홍 씨의 매출이 있으면 그에 대한 정산이 이뤄져야 하고 연예인 활동을 위해 사용된 점도 증빙해야 한다. 입증 책임이 형사 재판과 반대가 되므로 민사 재판에서 더 적극적으로 다퉈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홍은 허위 사실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악플러와 유튜버들도 고수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박수홍 측은 박수홍 씨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그동안 박수홍 씨를 둘러싼 숱한 허위 사실을 바로잡고 이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이들에 대해 계속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알려드린다. 특히 박수홍 씨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김용호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해 악의적인 거짓 방송을 사주하고 지인을 통해 허위 악성 댓글을 유포하여 극심한 고통을 주고 천년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허위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수많은 악플러 유튜버들과 긴 싸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형수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취합한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허위 튜버와 악플러들에 대한 소송도 진행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홍 씨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거짓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박수홍 씨를 응원하고 걱정해 주신 분들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 박수홍 씨는 다시는 그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며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 삼아 기생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박수홍의 지인들 역시 가벼운 판결의 입장을 밝히며 분노했는데요. 손원수는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과 형수의 재판 결과를 공유하며 대한민국에서 돈 쉽게 버는 법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변에 돈 빼먹을 사람을 찾아라. 가족이면 더 좋다. 그리고 함께 법인을 만들어 수십억을 빼서 부동산과 가족들을 위해 쓰라. 여기저기 흔적이 남아도 괜찮다. 편히 쓰라고 했습니다. 이어 걸리면 굳이 사과도 변명도 할 필요 없이 빼돌린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줄이고 딱 2년만 빵에서 살다 나오면 된다고 비꼬았습니다. 손원수는 또 그것도 힘들면 돈이면 다 되는 유튜버 고용에 사회적으로 매장하면 잘하면 상대방이 못 견디고 세상을 떠나줄 수도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대한민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소리 들으니 꼭 멋진 가해자 되라. 꿀팁. 혹시 가족이면 상대방의 사망 보험금도 몰래 준비하라. 그 금액도 쏠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중들도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친족 간 다툼이라 그런 거냐. 2년은 좀 기대도 안 했다. 62억에 2년인 거냐. 대한민국에서는 사기 칠 만하다. 금액의 100분의 1도 안 나온다. 그러니 계속 피해가 생기는 거다. 등골 뽑아 먹은 게 얼만데 고작 징역 2년이냐. 우리나라 법이 그렇지. 기대도 안 했다. 방송인인데 헛소문으로 명예훼손 다 당했는데 어떻게 무죄냐. 판사들 헛소문 내고 다녀도 무죄 줄 거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박 씨는 법정에서 수홍이는 제 자식 같은 아이라며 눈물을 보이고는 부모님과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됐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있다면 죄값을 받겠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었는데요. 재판부의 선고를 듣고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일반인들의 사기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는 결과는 많았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 수 있는 연예인 또한 사기 피해자가 됐을 때 합당한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욱 씁쓸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소와 민사재판도 남아있는데요. 다음 결과는 부디 피해자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